안녕하세요. 와이템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저는 지금이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어버이날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말할 수 있는 어버이 두 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요.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말해줄 자녀들이 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 부모님과 아이들은 제 곁을 떠날 것을 알기에 부모님과 아이들이 다 제 옆에 있는 이때가 저의 전성입니다. 부모님을 잃은 분들은 아마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부모님이 제일 받기 싫어하는 선물이 바로 책이랍니다. 열심히 살라는 압박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라네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열심히 안 살아도 되니까요. 그냥 제 옆에만 오래오래 있어주세요. 라고 전화 한 통 꼭 하세요. 오늘은 어버이날이니까요. 2019년 5월 8일 와이템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황금 연휴에요.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에 나간 사람이 역대 5월 연휴 가운데 가장 많았답니다. 그동안 우한만 있었던 두 항공사 회사의 어깨가 좀 펴졌을까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여러모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한국항공대 허희영 교수와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도 오늘 비행기 타고 어디 가셨어요? 출연 안 하고 이렇게 전화 연결하는 거 보니까. 아, 국내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선이시라고요? 네, 정선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아, 거기 날씨 좋죠? 네, 좋습니다. 모처럼. 네, 청취자분들께 우리 교수님이 계신 그 정선의 봄기운이 좀 같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보니까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1분기 실적 성적이 부진합니다. 뭐 당연한 결과겠지만요.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네, 보니까 물론 예상을 했지만 여행 운송 실적도 낮았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예년 같지 않습니다. 아마 이게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그룹 내의 사정이 있었고요. 대한항공도 아무래도 회사 내부 사정으로 집중적인 마케팅에 어떤 집중력이 좀 떨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또 호조를 호조해요. 그러게요. 네, 지금 1, 4분기 실적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가 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유가 상승이 만만치가 않고요. 사실 항공사는 유가 부담이 25%, 30% 육박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매생 변수라고 하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변수인데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런 대형 항공사들은 1분기에는 여객 실적이 저조했고 또 2분기에는 지금 유료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항공 같은 저가 항공들의 공격적인 마케팅 지금 검색어예요. 이 항공사 이름이 계속 좀 에어서울 항공사가 지금 검색어예요. 일본 여행을 0원으로 그러니까 조건이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대형 항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할 것 같은데. 지금 한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일단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중에 아시아나항공 지금 세 주인을 찾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현재 매각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달에 9일날 자관을 내놓고 이틀 후에 거절당하고 이제 15일날 지난달 15일날 이제 지분 매각을 공표를 했죠. 공표를 했는데 이 내용은 이제 뭐 알려진 대로 금호산업의 지분 33.47%를 이제 매각하는 거죠.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나서가지고 이제 이거를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게 공개 매수다 보니까 공개 매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딸려 있는 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에어서울이라든가 에어부산이라든가 아시아나 아이디티라든가 하는 자회사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무관계가 복잡해요. 이걸 얼만큼 떠안을 것이냐.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매력 있는 매물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삐랗하게 주자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나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치보기로 하고 있는 것인데. 뭐 SK, CJ, 한화, 애경 뭐 이런 좀 자금 여력이 있는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거명이 되고 있죠. 아마 산업은행에서는 연내, 금년 내로 이제 매각을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빠를수록 좋은데 아직까지는 무슨 결정된 건 없습니다. 새로운 주인을 찾기 위한 노력은 노력대로 하면서 이제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구책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무급휴직에 이어서 희망퇴직 카드까지 꺼내들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게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서막이 올랐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지금 산업은행은 산업은행대로 이제 좀 구제를 해주고 있죠. 그 MOU, 그러니까 지난 23일 날 돌아오는 차익금도 이제 구제해줬고요. 모든 차에 모두 재연장을 해주고 1조 6천억 원을 긴급 수혈하는 걸로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아시아나는 이제 반면 한편 동시에 그 자구 노력을 이제 실천을 하는 거죠. 지금 한창수 사장이 박상구 회장의 어떤 대리인인데 지금으로 이제 무급휴직에 의해서 희망퇴직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몸집을 좀 가볍게 해주는 의미도 있고요. 또 당초대로 회사의 자구 노력을 이렇게 실천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매수 쪽 입장은 좀 시간을 벌게 하는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그 아시아나는 지금 어떤 문제라나 안고 있냐면 2013년에 그 샌프란시스코에 항공사고가 있었죠. 그거에 대한 그 1심, 2심에 계속해서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페널티죠. 정부가 어떤 부과를 했냐면 45일간 영업정지라는 걸 부과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45일간 샌프란시스코 노선에 운항정지를 하게 되면 그건 단순하게 45일간의 영업만 못하는 것이 아니고 노선이 사실상 거의 죽다시피 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결과까지 지켜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 사고 관련된 재판이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시간을 지금 조금 더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매수하려는 기업들이. 기업들은 시간을 많이 벌수록 좋은 거죠. 상황을 계속 지켜보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기업의 새 주인이 올 때요. 물론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이 주판화를 튀기는 건 맞지만 그 안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희망퇴직, 무급휴직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일단 노조에서도 바로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왜 경영진들이 잘못했는데 결국 피해는 직원들이 봐야 하느냐. 결국 이거 임직원들 구조주행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아시아나 항공의 임직원들이죠. 사실 경영이란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최고 경영자의 의사결정 하나가. 이게 당장의 잘못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10여 년 지나서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렸는데요. 지금 노조가 불만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어떤 회사의 어려움은 다 공유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무급휴직이나 희망퇴직의 과정에서 노조하고 서로 어떤 공유하고 대화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회사 내에 이슈겠어요. 노조와 직원들과 함께 좀 소통하고 교감해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항공업의 특성상 굉장히 많은 인력이 안정과 연관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아시아나의 또 하나의 노력. 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비수익 노선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어떤 노선들이 없어집니까? 네. 지금 수익성 제고 노력의 일환으로 조금 전에 얘기하신 인력의 생산성을 제고하겠다. 구조조정 쪽으로도 하나 하고 나머지 또 하나는 사업을 줄여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일단 줄여나가겠다는 것을 이미 천명했고요. 노선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좌석이 100석이 공급된다면 80석 이상이 팔리게 되면 수익이 잘 나는 노선이고 대략 60% 미만으로 팔리면 대략 손해를 많이 보는 노선이거든요. 그런데 아시아나에서는 자구 노력으로 그동안 수익이 덜 났던 사하린이라든가 하바로브스크라든가 여기에 보면 미국의 시카고 노선도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노선들 이런 노선들은 연평균으로 따지면 탑승률이 60% 미만인 노선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부터 우선 줄여나가겠다 하는 것은 당장은 어떤 효율화의 효과가 있겠지만 좀 안타깝죠. 거기에는 그동안 쌓아놓았던 무형의 자산 또 소비자의 편익이 사라지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방송도 새로운 프로그램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폐지하는 건 쉬워요. 그래서 저도 이 항공사에서 하나의 노선과 하나의 하늘길을 열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을까 이런 추측을 하게 되는데 이걸 그냥 없앤다는 게 좀 아깝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경영 효율을 위한 움직임, 대한항공도 좀 여전합니다. 일단 오늘 기사에서는 1등석의 빈자리를 비즈니스석으로 채운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어떤 노선의 1등석을 얼마나 비즈니스석으로 바꾼다는 겁니까? 항공사의 상품이라는 것은 흔히 항공상품이라고 하는데 흔히 좌석을 파는 것이고요. 그 좌석의 종류는 전통적으로 클래스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등석, 비즈니스석, 일반석. 그게 고정관념이죠. 그런데 지금 대한항공이 이런 발표를 이번에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의아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건 세계적인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아, 대한항공만이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이 조류를 형성하고 있는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데 1등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상징성도 있고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요. 상대적으로. 반면에 비즈니스석은 그동안 할인 운임도 하면서 서비스가 굉장히 업그레이드되어 왔죠. 그러다 보니까 1등석과 비즈니스석의 서비스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보잉 777이나 787 같은 기종에서 보면 전체 면적은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소프트한 서비스의 차이가 있지만 가격은 2배, 3배 이상 나거든요. 비즈니스하고 1등석 차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등석을 돈을 내고 지불하고 타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고객 만족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비즈니스석은 서비스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니까 수요도 늘어나고 만족도도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항공사들 에어프랑스라든가 이런 벌써 몇 년 전부터 없애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투클래스로 변하고 있고요. 반면에 일반석도 다시 또 이것을 나눠지고 있어요. 프레미엄 이코노미. 그래서 비즈니스석과 같은 일반석. 그래서 한쪽에서는 새로운 클래스가 나타나고 전통적으로 1등석과 같은 고가의 상품은 한쪽에서는 없어져 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물론 중동 항공사들처럼 아주 고가격을 추구하는 항공사들은 오히려 1등석의 서비스를 더 강화해서 거기다 샤워 신설까지 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인 항공 트렌드는 1등석은 줄어들고 비즈니스석은 오히려 진화한다. 이게 가성비 대비 비즈니스석이 훨씬 좋은 거군요.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 달부터 캐나다 토론토 벤쿠버 스페인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이런 장거리 노선 그리고 일본 사뽀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이런 단거리 노선의 1등석을 폐지하기로 결정을 한 거네요. 이게 지금 조원태 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처음 내놓은 수익성 강화 방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대한항공의 마케팅 전략 수정인데 굉장히 시위적절해 보여요. 왜냐하면 회사의 체면 때문에 명품항공사를 지향하는 회사의 체면 때문에 사실 탑승률이 1등석의 탑승률은 20%, 30% 이랬거든요. 그리고 전체 공급 자석이 한 3%입니다. 세계적으로 해왔던 것이. 그런데 그 6석, 9석 이렇게 제공해도 한두 사람이 타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그것을 없애고 항공기 한 편당 수익을 극대화하겠다. 그런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죠. 워낙 요즘은 비행기를 많이 타니까요. 또 저가항공 때문에 대중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되다 보니까 1등석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항공사들이 택하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시아나 역시 지금 1등석을 없애는 추세인 거죠? 이것도 지금 박세창 사장 체제로 이어지면서 시작된 쇄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시아나는 대한항공보다 한 2, 3년 전부터 줄였어요. 네, 먼저요. 네, 좀 더 빠르게 움직였죠. 그리고 운임이라고 하는 게 워낙 고가인데 비해서 손님이 워낙 없으니까 특히 중거리 단거리 노선에서는 올해 매력이 적은 거죠. 충격의 입장에서도 쾌적성보다는 스케줄을 더 중요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나도 이미 그것을 줄여나갔고요. 이번에 대한항공이 70% 정도 공급자 속에 1등석의 70%를 없앤다 하는 것은 좀 늦은감도 있어요. 네, 그렇군요. 교수님은 1등석 타보셨어요? 뭐 딱 한 번 타봤습니다. 제 돈 주고 타보셨어요? 아, 물론 교수가 어떻게 돈이 있겠습니까? 아, 지금 이 방송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 대부분은 못 타보셨을 거예요. 저도 못 타봤는데요. 제가 얼마나 비싸하실까 봐요.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인천에서 LA노선 왕복 항공권 가격인데요. 1등석이 1,086만 8,800원이고요. 비즈니스석이 5,80만 4,700원. 이코노믹석이 138만 1,400원입니다. 8,800원, 4,700원 이런 건 좀 그냥 에누리로 깎아주지 뭘 이것까지 다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1등석들을 줄이고 비즈니스석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세계적인 항공사의 추세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대한항공 이야기 조금만 더 자세하게 나눠보죠, 교수님. 지금 조원태 회장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이 경영권 방어라는 숙제 지금 잘 풀고 있습니까? 이 지분 문제가 지금 문제잖아요. 지금 내부 사정이야 그렇게 알려지지는 않겠죠. 지금 알 수도 없는 거지만 대략 우리가 추측할 때 지금 3남매죠. 가족 조원태 사장 관련 지분을 다 더하고 고 조양호 회장의 물론 상속세가 한 2천억이 되는데요. 그것을 다 받았을 때와 그다음에 이제 사모펀드 kcgi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물론 조금 절대적인 지분은 조금 높아요. 높은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한 10달 정도 남았죠. 그것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안정된 리더십을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믿음을 줄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새로운 어떤 이미지를 자꾸 내놓은 부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글쎄요. 뭐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섣부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속세 2천억 원도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때 교수님 모시고도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예상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이 부분은 좀 할 것 같으세요? 이것은 아마 지금은 모든 게 투명해서 개인적으로 이거를 승계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분납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5년간 분납 방법도 있고. 그럼 어떻게든지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지금 2천억이 좀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한진칼의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오르는 이유는 이제 이 경영권 어떻게 보면 쟁탈전이죠. 그렇다 보면 당연히 주가가 오르는 것인데. 그래서 2천억, 적어도 최소 2천억을 아마 어떻게든지 마련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마련해 놓고도 지분 싸움을 내년에 4월 달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조원태 사장으로서는 이번 6월 1일 날 세계적으로 아야타라고 하는 국제민간항공협회가 이제 총회가 열립니다. 거기에 전 세계 CEO들이 다 모입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리더십을 보여주냐. 의장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조양호 회장의 대를 이어서 대비무대가 되겠네요. 대리. 대비무대. 의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항공인의 어떤 유엔총회 같은 데에서 얼마나 뭔가 카리스마도 보여주고 안정된 리더십으로 이제 본인을 좀 잘 보이느냐.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비즈니스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세계 CEO들이 한 400명, 300명 정도가 오는데요. 최소 300명이 오고 관계자까지 한 1,000명이 오는데 거기에서 좀 뭔가 좀 출중한 역량을 좀 발휘할 기회가 온 거죠. 와이틀 라디오 생생정지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여러모로 몸부림치고 있는 이 모습들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교수님 대형항공사와는 비교되게 아까 저가항공사의 실적은 괜찮다고 서두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저가항공사들의 약진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죠? 지금 중국에도 노선이 취향되는 걸로 허락이 됐잖아요. 지난주에 맞습니다. 중국하고 운수권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은 우리에게 큰 시장인데 이번에 운수권이 더 늘어났죠. 늘어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물론 더 받았지만 워낙 파일을 늘렸기 때문에 LCC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득을 받습니다. 아주 핵심 알짜노선에도 많이 취향하게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약진이 계속 예상은 되는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3개의 신규 사업자가 취향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존의 6개의 LCC와 또 신규 사업자가 과연 성공적으로 런칭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앞으로의 항공시장은 반의 재편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의 사례를 보면 이렇게 플레이어가 많이 늘어났을 때 미국의 1980년대 이후 시장을 보면 많은 사업자들이 시장에 등장하고 시간이 10여 년 지나면서 M&A가 또 빠르게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재편되구나 보니까 거대한 캐리어, 거대한 항공사들이 살아남더라. 그리고 신흥 강자가 또 등장하는가 하면 기존의 항공사들은 또 소멸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새로운 스테이지가 앞으로 한 10여 년간 펼쳐질 걸로 보입니다. 신규, 그러니까 새로운 선수들이 지금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무대에 올라가면 아주 격렬하게 경쟁을 할 테고 그 가운데서 승자와 패자가 가려지겠죠. 저는 어쨌건 소비자니까요. 그 가운데서 이익을 보는 건 소비자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항공업계가 조금 튼튼해졌으면 하는 바람도 국민으로서 가져봅니다. 정선 여행 잘 하시고요, 교수님. 다음번에 스튜디오에서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항공대 허희영 교수였습니다.